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사전투표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전투표일이 성패에 거의 결정적입니다. 당일 투표는 거의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개 당일 투표를 보게 되면 그 지역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사전투표일이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하죠.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대개 전산 프로그램이 그동안 사전투표를 만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동이 되어 왔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두 장당 한 장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넣어줄 것인지 그거는 강서구청장 보급을 선거입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줄 것인지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사전투표일을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많아지 많아질수록 그만큼 여러분들 마치 통행료 받듯이 통행료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일이 중요한 게 예를 들어 한번 보시죠. 여기에 다물당이 100표를 얻었고 사전투표를 국홍당이 100표를 얻었으면 그러면 강서 보궐수준 성조 정도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게 되면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물당의 50표 국홍당의 50표가 합쳐져서 100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다물당에게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국홍당 사람들이 100명이 더 들어가서 200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하게 되면 다물당 50표 국홍당 100표 해 가지고 150표가 다물당 국홍당에게 더해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다물당에게 더해지는 공짜표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의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늘면 늘어날수록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특정 후보에게 더해질 수 있는 이 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서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8% 정도를 높여줬는데 4.15 총선에는 6.7%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는 숫자를 늘리게 되면 더해 줄 수 있는 표수도 늘어나는 거죠. 67표에서 100표로 100표에서 150표로 사전투표율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는 가능한 할 수 있으면 특별한 그런 사정이 없으면 당일투표에 많이 나가면 자기 표가 훼손될 가능성이 좀 적은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죠. 다물당하고 국공당이 각각 사전투표에서 100표 100표를 얻었는데 그 표 가운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게 되면 다물당에서 50표 국공당에서 50표가 합쳐서 100표가 유령 사전투표 조사가 조성이 되고 그 100표가 다물당 후보 함께 전부 다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국공당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지지자들이 더 많이 가가지고 국공당에 200표가 여러분 사전투표 투표자수면 그러면 다물당에서 50표 국공당에서 100표 해가지고 150표만큼 유령 사전투표에서 확보가 돼가 그게 다물당 후보 함께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당일 투표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이 내용을 한 번 더 환기를 시켜준 경우가 여기에 제야전문가께서 이런 그래프를 하나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가상시나리오입니다. 사전투표를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더블당과 국힘당이 각각 100표 100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가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45.45% 45.45%로 동률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조작값 50%를 적용해가지고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이 한 사람당 한 표를 공짜표를 뭐죠 따블당하게 여러분들 밀어주게 되면 밀어주게 되면 여러분들 몇 표가 만들게 되는 거 아니까 선거인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20표만큼이 더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220표만큼이 따블당에게 더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 따블당이 받은 사전투표 적폐수 100장에다가 선관위가 더해준 따블당 유령사전투표자 수 220표를 합쳐가지고 320표만큼 이런 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거에 사전투표 적폐율이 72% 그리고 국힘당은 22.73%를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인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한 명이 오면 한 명을 여러분들 그냥 만지게 되면 그게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두 명당 한 표를 만지게 되면 표수가 좀 줄어드는 거죠. 110표. 110표를 그냥 더하면 220표 정도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많이 오면 올수록 훨씬 더 뭐죠 그냥 공짜로 넣어줄 수 있는 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선거인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 사전투표 자수보다도 발표 사전투표 자수로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늘려가게 되면 이렇게 사전투표 자수가 늘어나게 되면 밀어 넣어줄 수 있는 표가 실제는 사전투표 자수가 220명인데 440명으로 늘리게 되면 220표 정도 더 여러분들 공짜로 넣어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330표로 늘리면 110표만큼 더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급속히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사전투표가 진짜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에 비해가서 2020년 총선에 사전투표자 수가 130% 늘어난 겁니다. 656만 명. 왜 늘어났겠습니까? 이거는 자연성 수치가 아니거든요. 대선은 221%. 1,116만 명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2024년 총선은 얼마나 늘어날지를 모르죠. 1,813만 명을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259% 정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전투표율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자 수가 많아진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자 수를 많이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많이 늘리게 되면 그만큼 더해 줄 수 있는 표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220명에서 진짜에서 440명을 늘리게 되면 220표 정도 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한테. 330표를 늘리면 110표를 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 수에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 수 플러스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재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의 표가 기껀표가 돼도 무효표가 돼도 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선거인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선거인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짜 선거인수를 전혀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로지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투표 자수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유튜브 한 분께서 물통 옆에다가 그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한 것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기 위한 거죠.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220명인데 440명을 만들고 330명을 만든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여기 440명 선관위가 발표하면 440명이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면 330명이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면 290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율 외에는 국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단위에서 개수 카운팅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이 돼야 된다. cctv를 사용하든 아니면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스스로 작성하든 그렇게 이름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되돌리기는 힘들죠. 선거가 몇 주 안 남았으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선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선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비용을 지루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계속 사전투표자 수가 놀라운 속도로 불어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여러분들 2016년에 비해 가지고 12.9% 2020년은 26.7% 2024년도에는 1813만 명을 따지기 보면 40%인데 이건 뭐 예측지니까 사전투표 지방선거는 2014년 11.5% 2018년에 20.1%가 현지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사전투표자 수가 왜 증가하냐 이걸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늘리면 늘린 만큼 더해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늘린 만큼. 440표를 늘리면 220표를 더해 줄 수가 있고 330표를 늘리면 110표를 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참 관심 있게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번에 사전투표율은 얼마나 높아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제야 전문가 작업을 이렇게 소개했던 이 서울시장선거 2024년부터 2022년까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얼마나 부풀렸고 이렇게 확보된 유령사전투표에서 얼마를 확보를 했고 이걸 전산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어떻게 이름 집어넣는지 이게 이름대로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 선거가 모두 다 이렇게 행해져 온 겁니다. 이게 송파구 사례입니다. 2022년 서울시장선거는 윤 대통령이 처음 등장하시는 선거였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손보기였죠. 사전투표장에 9명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선거입니다. 이게 송파구고 이게 종로구인 겁니다. 종로구에서 여러분들 역대 서울시장선거를 어떻게 손을 봤는지 이렇게 손을 봐왔기 때문에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전문가들이겠습니까. 훤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눈 감고도 조작을 할 수 있는 수준일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참 큰일 났습니다. 그냥 완전히 장악당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서구청장선거입니다. 무자비하게 선거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7.65%를 조작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따지면 7.55%입니다. 3만 8,30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선거를 윤 대통령이 철두친막에 입을 담은 겁니다. 윤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의지가 전혀 없는 지도자인 겁니다.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완전히 대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기 때문에 완전히 덜통이 난 그리고 이 건 때문에 이 방법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동일한 전산조작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한 것은 바로 4월 10일 총선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나 국힘당의 김기현 당대표나 윤 대통령 다 여러분 입 다물고 그 여러분들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가동해서 인요한 씨를 등장시키고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는데 아주 일익을 담당한 핵심적인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앞으로 탄핵 대상이 되든 그거는 보통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신이 저질렀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 뭐 이런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경보음이 자주 울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치하에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다 여러분들 이렇게 경보음에 해당하거든요. 그걸 다 깔아뭉개인 겁니다. 그건 뭐 저는 그냥 엑스입니다. 엑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야 본인들이 책임질 일이지만 국민들이 이제 탐딱하게 된 거죠. 선거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여러분들 행패를 뿌리게 될지 오늘 한 분께서 요즘 유세 현장을 보면 한동훈은 승리할 거라 믿는 것 같은데 정신나간 사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꽃감아 타고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속이 아니고 무당하고 이런 굿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도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거는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구한 말도 아니고 후기 조선도 아닌데 나라가 이렇게 무속에 젖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이기도록 비나이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뭡니까 과학이잖아요 과학 아니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나라에서 고대역폭 이런 반도체를 hbm을 만들었으면 돈을 버는 나라에서 아직도 뭡니까 조선 말기에 뭡니까 굿 하는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과학이지 뭡니까 얘 과학 정신들 나간 거 아닙니까 대표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패배할 겁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검사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이 없이 수사를 한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정신이 없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조작하는데 누구 어떻게 이길 거고 너가 어떻게 이길 거냐 이야기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을 아무리 열심히 잡아야 공이 날아갑니까 날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